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핑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X-Bar R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Bar R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계량형 데이터가 어떤 부분군에 포함될 때 포함될 때 공정의 평균과 어떤 변동, 여기서의 변동은 범위를 뜻하는 것인데 평균과 범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분군이라는 것은 부분집합, 범주형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집단의 크기가 8 이하일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 것도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탭을 통해서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요. 통계 분석에 들어가셔서 관리도가 있습니다. 관리도에서 보시면 부분군 계량형 관리도가 있어요. 여기서 X-Bar R이라는 것을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관측치를 한 열에 이것을 그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연속형 변수를 먼저 선택을 하겠고 부분군은 범주형 변수를 눌러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연속형 변수 3개를 투입을 했잖아요. 3개를 투입을 했는데 여기서 X-Bar R 관리도라는 것이지 무엇이다. 표본 평균이랑 표본 범위. 이게 두 개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바로 X-Bar R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구간 상한과 하한에 따른 어떤 평균이랑 범위가 나타나더라. 이것에 보시면 스트렝스, 스트렝스랑 어질러티랑 인텔리전스라는 3개의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무엇이다. 이렇게 평균이랑 범위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X-Bar R 관리도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는 것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